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듣고자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오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바울의 3차 세계 성교의 첫 시작인 예배소 지역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영적 전투의 현장 예배소 지역입니다 예배소 지역이 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현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성교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전도와 성교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위 13장 드디어 1차 세계 성교를 떠납니다 딱 2년 했습니다 에이디 47년에서 49년 2년을 했어요 자 2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로스드라와 더베 여기가 이제 갈라데아 지역입니다 갈라데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성교를 떠납니다 에이디 49년에서 52년 3년 동안 하는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이디 49년에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재정비를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49년에 떠납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만 보이냐면 1차 세계 성교를 통해서 세워진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 이고니오 성도들, 로스드라 성도들, 더베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데아 성도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도, 자기의 건강 상태도 전혀 보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신앙상화하는 그 성도를 굳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 하면 제자 삼기 위해서 바울이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10년 만에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이 보금화된 것이고 많은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사역자들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 가는 거 중요합니다 시간 내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우리 캠프팀에 있는 장로인들과 교육자와 또 여러분 캠프팀이 가져야 될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바울 같은 정신 저는 이 정신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대 1장 8절에 증인 즉 마루투스라는 이 증인 근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그 정신이 뭐라고 했죠 그 마루투스라는 그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터라는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증인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 정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차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떠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2차 세계 선교를 합니다 BC 안도교에서 드로아에 가서 배 타고 넘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를 보금화합니다 빌립보를 교회가 세워질 때 멤버들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최고의 상류층 여인 루디아 귀족 상인 중산층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저만은 귀신들인 소녀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 대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보금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3주 캠프가 대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바울의 선교를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3주 있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에서 보금 증거를 하다가 대살로니가에 있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추격하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바울 혼자 바울 혼자 배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디모데와 신라가 남습니다 바울은 떠났습니다 디모데와 신라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대살로니가 베레아 성로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아덴에서 보금을 증거합니다 자 아덴이라는 것은 아가야 나라의 한 도시예요 지금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육도시입니다 스토아파 또 에피크루스 하파하고 변론하거든요 큰 열매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2차 세계선교가 딱 3년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최고의 만남이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를 만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보금을 증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딱 도착해 고린도에 나와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나는 말하면 나시린의 결례를 향한 거예요 왜 결단했을까 나시린의 결례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한 나시린이 있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갱신하겠다 나시린의 결례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번제를 들이면서 그 머리카락을 번제단에 던지거든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결례가 끝난 거예요 이 기간에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자 갱그리아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이샤라 항구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긴 여정이 안 되니까 갱그리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소 항구로 갑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잠깐 있었어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배 타고 가이샤라 항구에 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오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배소에서 바울하고 신라하고 디모데만 배를 타고 복귀했고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와 부르시길라 부부가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중에 한 사람 아볼로가 여기 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배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좀 어설퍼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세례요한으로부터 들어오던 예수라는 그 불에 내서 이 회당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부르시길라가 딱 보니까 아볼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약간 부족한 걸 느껴요 그래서 정중히 자기 집에 초청해서 증거합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한다 아볼로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것을 간증하니까 이 아볼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청거서를 적어줍니다 추천서를 적어줘요 이걸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 부부가 얘기한 것들을 듣고 출중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 예배소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게리가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여기 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차 세계 성교를 자 안도에 출발해서 갈라데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성로들 이쪽 지역 성로들을 팀사에 가고 예배소에 딱 도착한 거예요 예배소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게 오늘 19장 얘기입니다 이거 19장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딱 예배소에 도착한 거예요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겠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온 겁니다 예배소에 자 이 예배소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말하면 이 아시아 지역의 허브입니다 허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예배소를 통해서 북쪽과 동쪽과 또 저 서쪽까지 영향력을 끼쳤어요 다른 말하면 여기에 있는 큰 무역들 이런 것들이 예배소에서 다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는요 딱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7대 불가 사이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소 그러면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지만 여기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부족이에요 부족 여러분 부족이라 영광 그러면 뭐예요 굴비잖아요 그렇죠 강고동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동 문어 그러면 속초 특산물 있잖아요 특산물 홍어 그러면 전라도 예배소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예배소 부족입니다 예배소 부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달된다고 해서 부족이 지금 말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또 비쌌고 예배소 지역은요 부족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모슬렘 사람들은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카를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메카에 있는 이 도시는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겁니다 예배소 지역은 아시아의 보고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그런 특징이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은 도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만 가면 어떤 죄인도 안전하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주위에는 살인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협착군도 많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범죄자들도 많아서 그들의 안식처라고 할 정도로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족이 유명했습니다 부족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옛날 80년도에 그 엄마들의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그 밥솥 있잖아요 밥솥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뭐 엄청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예배 부족이 그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이 하나만 몸에 지녔다 그러면 여행도 안전하다 자식 없는 사람도 이거 있으면 자식이 많겠다 뭐 연애 문제 사업 문제 이 부족 하나면 끝났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아데미 신전을 보세요 세대 불가사입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가셔야 돼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행도 여행도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지금 여행은요 자 이스라엘 한번 딱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대부분 터키 지망에 있어요 터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역이 이 바울의 성교 핵심 지역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큰 적밖에 없잖아요 그 일대가 가졌던 이 성교의 뜨거운 열정이 2대로 내려갈 때 식어버리거든요 3대로 내려갈 때 식어버립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장은 그냥 관광지로 변한 거예요 이 보금이 이 보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3대로 내려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이 보금을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삭의 생일을 보면 자주 언급했던 단어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브라함 또 이삭 이 말은 뭐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잔소리도 보금의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보금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보금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대들에게 내려가 주옵소서 더 중요한 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는 후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언약을 더 잡는 후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후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 터키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종종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지술래 가면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저게 뭐지 그러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와 그러거든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다산 이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기는 안 낳았지만 옛날에는 가문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데미 신전에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산을 상징해 여러분들 나중에 추력규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대 재앙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고 또 개구리가 또 파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이런 얘기하지만 이 파리도 애굽 사람들은 신이에요 신 왜 파리가 신입니까 여러분 파리가 여러분들 알 낳는 거 보십시오 수천마리 낳거든 다산을 상징해요 개구리도 신이야 개구리 여러분들 알 낳는 거 보셨죠 시골에 알 엄청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이에요 신인 이 다곤이란 신이 있고 다곤 다곤이 결국 뭡니까 그 개구리 신하고 비슷한 거거든 참회의상에 보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이에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터키 지방이 곳곳에 지금도 유적이라고 하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소 지역이 굉장한 거예요 예배소 지역이 노천긍장 다음 주에 보면 바울이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여기에 끌려갑니다 이 노천극장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소원입니다 지금도 두란노소원이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세계 관광지입니다 아니 불신자가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두란노소원이 보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란노소원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보금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영접했다 제자됐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다 들었다 보금을 들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바울의 입장에는 모든 사람이 보금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증거한 겁니다 이 센터가 두란노소원이었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사라생전에 한번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지금이라도 저축을 하세요 내가 사라생전에 진짜 사도행전을 내가 묵상했는데 바울의 여정 바울의 발자취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성교 지역을 내가 한번에도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적금을 들든지 하셔서 곧 2, 3년 안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요 크게 고생 안 해요 왜? 땅이 좁아 강원도만 한 땅이기 때문에 팀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어디서 보자 그러면 다 만나게 돼 있어 좁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 바울이 왔던 성교 지역은요 매일 짐 싸야 돼 이틀 동안 묵는 데가 없어요 매일 짐 싸야 돼요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 나중에 피곤해갖고 볼 수가 없어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한 걸 이해하시고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없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볼로가?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예배소에 있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팀사역 받아서 그들이 추천자를 적어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윗지방 윗지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윗지방 갈라디아와 브루길라를 통과해서 지금 어디요? 예배소에 지금 온 겁니다 바울이 자 윗지방 갈라디아와 브루기지방을 다녀서 지금 예배소에 도착한 거예요 왔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이 제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고 아볼로에 영향받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당연하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볼로고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회당에서 복음 증거할 때 영향받은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당연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요한은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건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좀 되니라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2차 세계 성교를 이제 끝나고 출발할 때 예배소에 잠깐 머물었어요 거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유하기를 원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래라 약속했어요 그 몇 개월 만에 지금 온 겁니다 세계 3차 성교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소에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지금 있어요 고린도에 지금 아볼로가 있는데 이 아볼로에 영향받은 제자들이 바울루가 만난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즉 물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에 불과해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임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물세라는 건 회계를 얘기해요 회계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돌이키다 보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회계입니다 회계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키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건진받다 꺼내주다 해방시키다 구원 그런 뜻이고요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인이 돼야 돼 죄인 두 번째는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이냐면 죄인이다 돌이키는 작업이에요 물세를 통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 너는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세례의 역할입니다 죄인이라 죄인이 돼야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바라보거든요 내가 늪에 빠져야 누가 던져주는 밧줄을 잡듯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할 때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돌이키는 작업이에요 회개가 되어졌을 때 보금을 받는 겁니다 보금을 받는 즉시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거든요 사도행 이잔에 바울이 보금을 증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죄를 삼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삼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삼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금을 듣고 믿을 때 삼받는 거예요 그래야 즉시로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죄삼이 되어질 때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예베스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에게 이 보금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가 유대인이요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자 예배소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경제의 중심관이 철저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후손들까지 다 부자인데 어느 도시의 상권은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많다 그러면 회당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왜? 10명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거기에 회당장을 세웁니다 예배소 지역에서도 엄청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역량이 대단한 거예요 이 상권은요 돈 되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0.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경기를 40% 50%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두람로에 도착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거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람로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아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쥐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 이건 약속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2차 세계 성교를 마치고 예배소에 잠깐 들러서 회당에서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거든요 이때 바울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절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온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 첫 번째 유대인이요 두 번째가 회당인데 3개월 동안 예배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제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증거한 것이 예배소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강론이란 건 뭡니까?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사탄의 나라도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는 철저하게 바울이 갔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당연하죠 사도행전의 1장은 여러분 AD 30년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난산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밑에 몇 킬로 떨어진 감난나무가 많은 조그만 산입니다 산 그게 AD 30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도 사도행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도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지 않거든요 확장됩니다 30년 만에 로마까지 확장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자를 통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로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가면서 한국당에도 임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 제자를 통해 당연히 거대한 저항들에 부딪힙니다 왜? 사탄의 나라는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중지시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이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증거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또 유대인들의 선동에 속은 예배소 사람들 유대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선동정치거든요 대중을 이끄릅니다 그만큼 언변이 강해요 사람이 싫으면 끝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선동정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 예수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비방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는 세력은 타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피팍한 것 또 복음을 아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은 강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소리도 듣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의 소리도 동시에 들은 겁니다 두 개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심령의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고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소리거든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속에는 눈이 육적인 눈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요 먹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욕심은 있는데 탐욕은 있는데 형편을 보니까 없어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갖고 싶은 여러 가지 명품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가진 게 없을까? 소유한 게 없을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불평이 나오는 원망이 나오는 그 부부 사이에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복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복음을 받았지만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서 알면서 우리가 풍족해야 되는데 그 읽는 거 듣는 거 기도하는 것이 중단되는 순간 당연히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과 욕망이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듣고 세상의 소리 들으니까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섞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중에 제일 맛없는 게 섞어치게입니다 고유의 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짬뽕을 먹어보십시오 나는 짬뽕을 싫어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다 잘 드셔야지 싫어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나 싫어한 거 많아요 음식 중에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요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칼국수, 짬뽕 여러분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우리가 언제 짬뽕 먹은 적 있습니까? 짜장면 안 먹어요 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걸 몇 번 얘기했거든 왜? 성도들이 그럼 편하다더라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알면은 어디 가서 음식 할 때 정보가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했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지 내가 3월달 4월달에 좋아하는 게 풋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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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집에서는 못 먹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몰라 참 이상하지요 21년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몰라 자기만 좋아하는 거 어제도 저녁에 늦게 갔더니 라면 드시더라고 그래 라면을 좋아해 나는 거점 라면은 거의 사탄이거든 흑암입니다 안 먹는데 라면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3, 4월달에 풋마늘 뭐 도라지 맛있는 김치 뭐 청국장 옛날에 대교구에서 어떤 밥 먹으면 반드시 있는 게 도라지 풋마늘 된장찌개 생선 늘 있었어요 지금 대교구를 안 하니까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근데 풋마늘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풋마늘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채 그냥 내가 해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성령인들을 못 받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도라지 노선 얘기하다 갑자기 풋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강의하다가 잘못하면 딴 데로 흘러버리거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바울이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를 통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피팍해요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현장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다가 가르칩니다 그 현장이 누란노소원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은 여러분 집 개념이 아닙니다 미션홈은 현장의 현장의 영적인 센터입니다 최전방에서 최전방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따로 불러서 자료를 공급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사명감을 심어주는 제자 센터가 미션홈이에요 회당에서 보금을 받고 정말 제자된 사람을 따로 불러서 거기서 양육한 겁니다 그 현장이 두란노소원입니다 딱 2년 했습니다 이때가요 성교지역의 절정기였습니다 고린도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회당에서 보금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디도 유수도라는 집으로 옮겨서 말씀을 가르쳤듯이 바울도 2년 동안 이 두란노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열매가 보세요 두 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다 제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되는 건 다르거든요 듣는 건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영접했다 제자가 됐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사며 뭐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증거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내 친척 중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복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교회 등록했다 떠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강서교회 우리 캠프팀을 통해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이런 간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원교회를 통해 강서구 양초구의 모든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과 대학생이라면 이 과가 50명이든 60명이든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를 간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2년 동안 두란노에 사역했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이 있었죠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5년 동안 3차 세계 성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레도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차 세계 성교 때 세워진 빌리포 대사노리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귀할 때 밀레도에 잠깐 와 있었거든요 밀레도에 예배소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밀레도에 잠깐 왔어요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예배소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게 유명한 고별설교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다 예배소 사역은 3년이에요 자 회당에서 3개월 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어떻게 합니까 3년이니까 거의 2년 동안 이 회당과 두란노에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3년 사역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역은 뭐냐면 예배소 주변에 사역을 한 거예요 예배소 주변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배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세 라오디에기아 빌라델비아 사데 서머나 두아드라 버가모 우리가 말하는 예배소 게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있는 7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때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바울 이게 7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쪽 지역에 사역을 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7교회입니다 7교회 게시록에 나온 7교회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하면서 나타난 열매들이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보시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배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 악기 이 악기가 왜 사람들에게 오는가 질병이나 정신병은 악기가 들어와서 발병한다고 믿었거든요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줍니까 바울의 기적은요 성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인을 치유합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겨버리거든요 그때 한번 치유했습니다 이 빌보드에서 저만한 귀신 들리는 여자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 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에 왔는데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언젠가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강한 역사를 예배소 지옥에 하나님이 베푸셨습니까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증가하는 이 보금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왜 보금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금의 강력한 루트는 전도자를 통해 듣고 깨닫고 믿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예배소교에 행하겠습니까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물질문명이 사로잡힌 사람들 물진이 신인 사람들 왜 우상이 그렇게 강합니까 왜 아데미 신전이 세계 불가사이에 들어갑니까 왜 큰 아데미 신전을 지었습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신 앞에 아데미 신전 앞에 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강한 민족이 예배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심령 여러분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 들어갑니까 물질이 신이 돼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소 사람들 복음이 들어갈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한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걸 믿거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갖고 심령의 문을 여셔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그 당시 무당들은요 주술할 때 주술할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주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수 바울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우리가 말하면 박수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바울과 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 능력이 굉장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 바울의 손승원이나 몸에 두르고 있는 옷 가지고 아픈 사람을 얹으면 나을 정도로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엄청나니까 이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 달라 도시마다 그 권위자들이나 유명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술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메 이름도 부르고 또 야곱의 이름도 부르고 다이왕도 이름 부르면서 주술한단 말이에요 예배소에 도착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거든 예수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악기 들린 사람들 악기 들렸다는 환자들이에요 환자 병에 걸려 악기 들렸다고 예배소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옆에 옆에 어떤 사람들 이걸 본 거야 누구냐면 유대한 제사장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 여러분 여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당장도 있었지만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대물림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스가와의 일곱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없었으면 이제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리고 병든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솔직히 얘기하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스거의 일곱 아들에게 뛰어오르니까 일곱 아들이 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옷을 다 벗고 도망한 겁니다 이거는 유대사회에 엄청난 역량을 끼친 거예요 유대사회는요 회당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제사장이 있을 정도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의 회당장도 굉장히 권위있지만 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요 이 예배소의 이 회당이 굉장하고 거대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사회 고린도는 7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예배소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소문이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관계를 맺는 상인들까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후푹푹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다른 말하면 유대사회 최고의 권위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 위엄과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바올이라는 사람과 바올이 증가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배소 교회 퍼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배소 지역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 자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유대 이 예배소 지역에 악기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우리가 말하면 무당들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영적인 파워에 있는 제상들조차도 그 악기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악기가 말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악기가 뭐라 합니까 이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이 말은 그 예수의 이름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파워가 이걸 듣고 다 두려워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믿는 사람이 와서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오만이라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문과 두려움을 줬는지를 그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일어난 게 뭐냐 먼저 불신자들이 불신자 불신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말하면 헬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이 이걸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라는 그 분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 성조들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증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예배서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족은 여전히 소유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예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갈등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자복했다 회개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단이 나옵니까 마술을 해왔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 말은 뭐죠 예배서 지역은 유명한 게 부족입니다 부족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부족과 또 이 마술이 성행했거든요 이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는 겁니다 은오만이라 엄청난 거죠 자 그쪽 지역은 헬라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와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화폐는 달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는 세겔입니다 세겔 세겔 보다 높은 게 우리가 달란트 달란트예요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는 데라는온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소에도 특징이 달라요 마태는 마태범을 기록하면서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세겔이라는 이스라엘 화폐를 많이 다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들을 상롱하기 때문에 화폐가 데라니오 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누가 보금은 누가가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인이 쓰는 화폐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소에 보면 이걸 혼용해서 많이 썼어요 데라니오 데라니온과 드라크마 이게 쓰는 게 달라요 필리핀은 필리핀 화폐를 쓰죠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화폐를 쓰듯이 다른데 동일하게 드라크마 데라니온은 하루 노동자 품삭이에요 품삭 은 오만이라는 것은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삭 하루 130명이 10만원씩 받으면 137명이면 얼마입니까 1370만원이잖아요 1370만원에 365 곱하면 그 돈이 환산되겠죠 하루 천만원에서 351년에 356일이면 얼마요 하여튼 그래요 큰 돈이죠 이거는 왜 모르냐 만져봐야지 알지 맨날 만원 10만원 5만원짜리만 놀다가 천 억가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가져온 번지가 없으니까 하여튼 큰 돈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명심하셔야 돼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4등년 6장 7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말씀이 왕성했다 9장에 보면 유다와 갈릴리 또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19장에는 뭡니까 오늘 예배소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예배소 지역에 이런 기적을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바울이 소유했던 손수건을 던지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소 지역에 영적 지강운동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 영향 때문에 은오만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마술책을 불타올 정도로 어마어마하니까 바울이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결단해요 일 있는 후에 이 사건을 본 바울이 내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 로마도 보아야리라 이 예배소 사건을 통해 하나의 말씀이 흥하하고 왕성하다는 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예배소에서 내가 내가 여기를 떠나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빌립보 대사노리가 베리아를 거쳐서 아가야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게 3차 전도행의 마지막 코스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판결하면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톱 벨리스에게 고소하니까 그 총독부 안에는요 총독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이 총독부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검사가 지금 말하는 검사 판사들이 즉 사법권이 이 총독부 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거든 여기로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소송전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상소하리라 고등법원 대법원 상소하듯이 여기서 2년 동안 소송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소송 올리라 왜 로마 시민권자의 가죽 특권 중에 하나면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황제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수하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상소하리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지 거기 어디가 뭡니까 최종 판결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이 로마에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주의수의 몸을 가지고 그것이 사도행정 27장 28장 내용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호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지 중에 로마도 보호하리라 로마도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는데 첫 번째 19장에 나온 이 고백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알고 로마도 보호하리라 이 메시지와 이 사건을 모르고 그냥 한 절만 보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겠구나 다른 거예요 느낌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마 이쪽 사역이 내가 이제 끝났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야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땅끝이었거든요 땅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의 증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 그 고백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야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냐면 지금 예배소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은 굉장한 극심한 가뭄이 된 거예요 본인은 안되오께서 파송받아서 그러나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기억한 겁니다 자기를 싫어했거든 자기를 싫어했어요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3차 전도역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최고의 수장이 야고보였거든요 즉 예수님의 바로 밑에 제자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너가 가는 곳마다 율법이 필요 없고 내 자녀들에게 할레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조들은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고 여기는데 너가 아시아와 저쪽 지역 복음 증거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 내 자녀에게 할레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레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할레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걸 들은 수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거를 잘못되게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저 아시아에 저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오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 고린도 아덴에서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녀에게 할레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그거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에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오니까 에라스도와 디모델을 마게도냐 아가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가서 구지연금을 받으러 오고 온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서 구지연금을 받아와라 그래서 파송한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은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말도 하기 싫은데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사랑이 강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 해줍니까 이거 한다고 박수나 쳐주십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가지고 보냈지만 좋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게 우리가 그릇이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마루투스 어떤 마루투스 마터라는 순교자적 마루투스 순교자적 증인의 자세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도 4장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괴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재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 담당자 우리가 말하면 재정국 담당 자를 얘기합니다 에라스도와 그 형제의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다 고린도 지역의 재정 재정을 맡고 있는 에라스도 이 사람도 바울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진 존재라고 하면 이 사람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지옥에 정말로 너무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목사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 예배소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만큼 강박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질로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2년 동안 도란노선에서 사역할 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기를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강속의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해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닫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했던 두란노의 사역이 우리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증거를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캠프팀과 귀한 사역하는 장노인들과 귀한 동욕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